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리더스 피부과의 노은압경 원장입니다.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미용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피부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보톡스나 필러지술도 미용피부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.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구는 매우 독창적인 마이크로니이드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트랜스 에피데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입니다. 제품의 이름은 아쿠아 골드 파인터치 0.13mm 직계 이 마이크로니이들의 표면에는 아주 미세한 약물 전달 통로가 나선형으로 존재합니다. 직접 주사를 하지 않고도 프로필을 통과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약물을 상부진피층까지 도달시킬 수 있으니까요. 마이크로니이들의 표면이 24K 순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죠. 물론 탈모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1년 정도 꾸준히 더 사용을 해보면 탈모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흥미롭고 아주 유익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.